안녕하세 끄요. 많이 끄 이미 끄입니다. 물어보면 이게 또 쫄깃하라는 게요. 서로 좀 쫄깃네요. 많이 쫄깃쫄깃는데. 근데 그냥 아래쪽 붙여서 이야 전멸로 튀어서 참았네요. 하나번? 어 레드? 선포피야. 레드? 어? 빨리? 진짜 정보하고 싶어. 아 케이지 정보 확살줘. 아 근데 제가 컵닛이 안 좋아서 못할 줄 알았는데 역시 키피드가 좋긴 하네요. 음 킬은 무리일 것 같으니까. 무리하지만 그냥 라인전 유리하게 가자. 잡겠다. 아 아깝시앗. 어 우리 전멸까지 뺐어요? 제가 좀 더 미리 띄어가지고 플래시창 했으면 잡은건데 아쉽네요. 음. 시야번 확보하고.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. 이게 완전 안전거리라고 생각해서 케넨도 그냥 딴짓하고 있었는데. 너꺼번에 소리지르는거 어떡해. 나 케넨 보지도 못했는데. 음. 저도 프로랍니다. 네. 어우 카사딘 딜. 이제 체력 반 빠지네. 아이고. 포킹 몇대 맞춰놓고 한타해도 쉽지가 않겠다 이거는. 돌렸다. 아 제가. 어? 지금 좋은데 그래도. 군빼고. 그래비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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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비즈. 아이스 샷. 오. 좋아 좋아. 베리님만 어떻게. 잡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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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바위나 궁을 니달리한테 써가지고. 포기하지 않고. 어. 퓨. 퓨. 야 전멸. 이야. 롤드컵에서 방심하면 안돼요. 어. 뭐. C9이나. 아니면 우리가 무시했던. 어디 저기 뭐. 동남아이팀이. 태소로 마우스패드를 쓰고 있다. 이거 수출금지 시켜야 돼요. 네. 일단 우리 롤드컵 치룰 때까지 수출금지. 일종의 약물이야. 아 제가.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약물금지. 복용금지 약물. 아 나 해야 돼 이거 이거. 아. 안 돼 안 돼 안 돼. 아 근데 떨어졌어. 그니까. 이제 좀 컸다고 바꾼 거지 스폰서를. 아. 그러니까 어떻게 지역대표 선발도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힘내세요. 나이스 게임TV.